자 이번에는요 VR 전화데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그 항상 그냥 디스코드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VR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맵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 오늘은 첫날이니까 요 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하게 뭐 앞밤면 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얘기나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름하야 VR 인간극장 일단 그 맵을 좀 준비해 주신 분과 이쁘금을 깔아주실 분을 초대를 좀 하고요 그리고 먼저 2분부터 시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에 저한테 친추도 걸어주세요 용봉탕 영어로 하면은 친추되거든요 친추 걸어주시고 저한테 참가 눌러주시면은 제가 순서에 맞춰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우리 인간극장 VR 인간극장 첫 번째 이번 주 첫 번째 손님은요 바로 대구에 사는 배모씨 배기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기성이 아니라 코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위치로 바로 이 맵은 위치로 아 약간 몸에 그림자가 지긴 하네 아니 모모에 그림자 지는 게 약간 좀 그러네 다 좋은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나봐요 아 위에 보면 또 괜찮네 그런 맵이라서요 너무 무섭다고요 여기 너무 무섭나요 여기 너무 무섭나요 제가 무서우세요 자 맵을 좀 바꿔볼까 맵이 되게 준비된 게 많습니다 어 음 가로니까 스파인 암살자 어 여기 가야겠다 크크 여기 있다 여기로 가보죠 예 뭐야 여기 포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녁이 괜찮긴 한데 약간 그림자 때문에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그게 좀 있네요 아 여긴 이렇게 생겼구나 어 앞에 이거 보여 어 미친 이건 뭐야 아 사운드 나오네 아 네 근데 어제 부금을 꺼놔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어디가 여기가 진행자 자리인가요 이건 뭐야 이게 아 카메라 오오 오케이 우리 우리 VR 인강극장 첫번째 전화데이트 대상자 첫번째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코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땁라 이뿌금 넣어주세요 빨리 본인이 이뿌금 넣으면서 나레이션 하면서 등장해주세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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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대구에 사는 백이성씨는 인터뷰를 하러 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연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호나님 예 뭐하고 있었습니까? 좀 누워있었습니다 누워있었다 왜 누워있었어요? 예? 몸이 좀 안좋아서요 몸이요? 왜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요 어디 아픈데 없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좀 안좋으시군요? 그래 예 저녁은 드셨습니까?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드십니까? 몸도 안좋은데 10시 20분인데 먹기 싫어서요 뭐지? 저기 내 모습 나온다 본인이 보이시네요 저기에 엄마 나 TV 나와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하셔야지 TV 나와요 저 왼쪽에 카메라 있습니다 왼쪽에 어디 아 저 TV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 TV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편집되나요? 편집은 안되고 풀버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요? 왜요? 드립이었는데 음 부모님께 한마디 하시죠? 엄마 아빠 나이도 나인데 건강 좀 챙기고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가봐요? 호나님이 언니가 있어도 호나님이 효자라서요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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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나님 예예 저희는 뭐 고민 있습니까? 고민이요? 네 음 아니요 고민은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최근에 좀 다니는 직장 생활은 원활하게 하고 계십니까? 어... 일이 요새 많이 바빠서요 네네 약간 에너지를 많이 쏟고 오느라 집에 돌아오면 힘이 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쇼츠를 안 만들고 있는 거군요? 아... 그럴 수 있지 현생이 더 중요하니까 3월부터 다시 8월이요? 3월부터 다시 한번 간발해 보려고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과의 교류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앉으시면 안 될까요? 아 저 서 있나요? 예 예 아 이거 앉은 건데? 그래요? 이게 더 나을지 뭐야? 아바타 문젠가봐요 어 됐다 아 이제 앉으셨어요? 앉은 상태에서 누르니까 되네요 아 그래요? 눈높이가 이제 맞네요 이렇게 보려니까 힘들어서 좋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말씀하시죠 하고 싶은 말이요? 네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라든지 어... 건의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왜 없어? 마지막 코나님이 있어도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이쁘금을 완벽하게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럼요 방금 전에 그것도 연습한 거였나요? 그걸 어 그럼요 밤낮 쉴 새 없이 연습했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랑 그냥 같이 얘기하는 자리니까요 원래는 그냥 디코로 했었지만 뭐 이번에는 VR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아무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참가 누르세요 참가 그럼 제가 수락해주면 받아줄 수 있단 말이죠 참가 누르시면 됩니다 참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게임에 들어와서 저 친추 거신 다음에 뭐 저 누르면 뭐 있지 않나요? 어 리퀘스트 인바이트? 그 봉타님을 누르고 맞습니다 그걸 눌러주면 초대가 갑니다 봉타님한테 리퀘스트 인바이트 누르면 저한테 이렇게 와요 위에 이렇게 떠요 이건 친추인가? 아니네 조인이네 이런 식으로 VR챗에 친구가 하나도 안 뜬다고요? 왜요? 1대1이란 너무 부담스럽다고? 1대1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디스코드에서 전달해도 저랑 1대1로 얘기하는 건데요 맞죠 똑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한 분을 더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팀 친추 아니야 VR 친추를 따로 걸어야 돼 VR 친추 어떻게 거냐면요 어떻게 겁니까? 유저 서치에다가 여기다 용 봉 당 검색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뜨네요 그럼 뜨는 거 누르고 뭐 친추하는 거 있을 겁니다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가 아니라 여기 아까 이건 조인이고 조인 뭐가 하나 더 떴는데 아 프렌드 리퀘스트 여기 있다 친추 다 받아들였고요 코나님 예 아닙니다 묘하게 오늘따라 그 캐릭터가 좀 열받는 것 같아서요 뭐지? 그렇습니까? 표정 좀 손받나? 표정이 왜 이렇게 킹받지? 표정이 왜요? 오케이 코나님은 입붕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입붕음 자리가 있나요? 입붕음 자리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죠? 카메라가 바뀌었어 이렇게 뭐야? 바꿀 수 있구나 대박 사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또 같이 얘기해 보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일드님입니다 사색가라고 불리는 차일드 그는 사실 사색가가 아니라 그냥 바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여기 아 미친 예예 아 좋다 좋다 부금 좋다 부금 좋고 하하하하 하하 하하 차일드는 오늘도 사색을 즐긴다 차일드님 예 차일드님 최근에 뭐 고민 있습니까 어 네 있습니다 어 고민 뭐 있습니까 생긴거 개웃기네 진짜 하하하하 나 앉아있나 선 상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나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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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하하하하 고민 뭡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제가 그 사실 몸이 좀 아프거든요 몸이 안 좋다고요 좀 감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좀 9일 정도 지났거든요 감기 걸린지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그 방송 참여도 잘 못하고 네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음 흠흠 노래하고 싶으세요? 그런게 지금 네? 노래하고 싶으신거에요? 노래요? 네 노래도 잘 못한다면서요 아니 평소에 노래 부르잖아요 사람들 다 음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다에요? 빠바바밤 빠밤 빠바밤 하하하하 그것도 고민이라고 하하하하하하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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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원은 갔다 오셨습니까? 병원 갔다 왔습니다 아하 병원에서 뭐랍니까? 어 그냥 평범한 감기라고 그냥 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dobr 정확하게 심지어 큰 감기도 안한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해레드 어디서 나는거에요? Whats Jan cmd 네 약은 먹었습니까? 약은 약은 오늘 다 먹었어요 그럼 병원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픈데 근데 목이 잠기는 거랑 목이 잠기는 거만 남았어요 이제 오케이 평상시에 기타 취미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 같은데 노래 같은 걸 좀 많이 네 맞습니다 노래를 개인적으로 많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배워본 적 있는 겁니까? 전공을 해본 겁니까? 아 노래요? 노래는 어 약간 그 세 가지 중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냥 약간 독학으로? 어 그렇죠 뭐지? 본인의 가장 18번 곡이 뭡니까? 18번 곡이요? 네 그게 약간 장르마다 또 다른데 아 지랄난데 가장 자신 있는 장르는 뭡니까? 가장 자신 있는 장르요? 네 제가 너 워낙 올라운더라 어 다 다 잘하긴 하는데 응 제가 사실 그 저의 뿌리는 약간 그쪽이거든요 어디요? 그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오? 저는 힙합을 좋아합니다 힙합이요? 예 가장 좋아하는 힙합 가수 누구입니까? 그때 어?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네 부부 칙칙 팍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프린스 할 한번 들어오나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아... 이 시가 이것도... 음... 음... 없습니다. 없다고 말할래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말할게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저 전에 또 뭐 다른 고민 같은 거 없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요? 예. 네, 없습니다. 아, 혹시... 예, 예. 아, 아니다. 아니에요. 뭐요? 뭡니까? 사람이 말을 하다 말하는 것은 큰 범죄라고요? 어... 아닙니다. 왜요? 파이팅하세요. 아이, 왜요? 아이도... 뭐지 이거? 아이씨... 오케이. 더 할 말 없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별다른 고민도 없다는 얘기고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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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안녕. 빠라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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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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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고양이님 네네네네 잠시만 방송중 끄고 오케이 사막 고양이님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막 고양이님 언제부터 기다리셨습니까 트래커가 막 튀는 것 같은데 VR 시작하시기 전에 한 30분 전부터 켜놓고 있었습니다 오 뭐야 뽑기가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여기서 부금 나옵니다 아 부금이 네 그래갖고 이상한 사막 고양이님은 또 우리방 유일한 풀트래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쪼러 고맙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어 저녁은 안 먹었고요 점심을 좀 거하게 먹어서 뭐 드셨습니까 네 오늘 가족이랑 식사 오마카세 가서 와우 회 코스 먹었습니다 엄청난 거 드셨네요 어머님이랑 동생이랑 같이 가서 전 오마카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오마카세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 우선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안 내서 더 맛있었습니다 맞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좀 알아서 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네 오케이 사막 고양이님이 풀트래커를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풀트래커를 부러워만 하고 엄두를 안내고 있단 말이죠 아 풀트래커를 보여 드리면 더 그럴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제가 정면을 보고 있지 않아서 네 잠시만요 네 아 됐다 어 그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이쪽으로 네네네네네네네 이상한데요 약간 무대같고 어 그냥 그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이러면 됩니다 그는 올해 48살이다 아 조카가 미션을 준 게 있어갖고 조카가 미션을 준 건 뭡니까? 가끔 들어와서 연습을 하거든 어 그 챌린지 하나를 뭐 이렇게 쳐달라 뭐 이렇게 댓글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걸 조금 연습을 했는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 조카가 방송을 봅니까? 아니아니에요 그 김펄이야 김펄 김펄이 댓글에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네 종종 연습을 했는데 아 제가 출근하니까 현타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못추고 너무 멈추고 아 진짜 멈추구나 사실 보이는 거는 그냥 고양이기 때문에 너무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좋습니다 현타가 좀 많이 옵니다 좋습니다 우리 좀 풀들 되게 좋습니다 네 삼학고양님은 네 최근에 고민 같은 거 없으십니까? 아 고민이요? 네 그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이제 성형 고민을 좀 음 계속 했었어요 네 얼굴이 조금 이제 그 살벌하... 살벌? 제 나름은 살벌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최근에 이제 그 소박사님이 유튜브에 출연하셨잖아요 아 맞죠 예 네네네 그리고 그걸 딱 봤는데 딱 보고 그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잘생기면 여자친구가 따라온다 오 근데 소박사님 얼굴을 딱 보고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네 진짜 그 봉타님이 한번 얘기하셨지만 정말 마음과 오해는 게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 고민은 이제 해결될 텐데 아 거기서 용기를 얻고 네 뭔가 고민이 해결됐군요 네 네 아 거기서 진짜 그 정말 똑똑하시고 그 아 이거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 이제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정말 강명 깊게 봤거든요 아 진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막 이렇게 뭔가 똑똑했다 보면서 이제 그 얼굴만 딱 보고 아 역시 고민이 해결 해결 딱 되었군요 그럼 최근에는 이제 그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이 고민은 없고 다른 고민은 있으신 겁니까? 어 그쵸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연애세포는 제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들 공감 능력은 별로 없는 그리고 화 잘 내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런 걸 좀 이제 그런 뭐랄까 이 일은 조금 제쳐두고 네 그 제가 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한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진 이후부터는 이제 좀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제하고 외근 잘 안 나가고 안 나가게 좀 스케줄을 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건강을 좀 많이 그러니까 봉탁님 만나기 전 후부터 건강을 좀 많이 챙기려고 하고 있죠 그래갖고 좋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건강 때문에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저는 네 네 요즘은 즐겁습니다 제가 언제 이러고 놀겠습니까 제가 언제 이러고 놀겠습니까 아주 젊게 사시는 거야 아주 좋아 아주 젊게 사시는 거야 아주 좋아 아 네 저는 되게 재밌어요 네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오케이 네네 또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주세요? 한바퀴 돌았어요 네 뭐 네 고민은 딱히 없고요 그냥 뭐 되게 잘 대해주시고 재밌게 있어서 저는 시참하고 보는 거 시참하는 거 이런 걸로 너무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냥 네 네 좋다 또 저희 방송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재밌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최근에 저기 헬다이버즈 열심히 혼자 하시는 거 같던데요? 어 네 지금 23렙 꽂았고요 음 자 네일건 차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게임이 또 재밌죠? 그래서 지금은 네 한 7단계는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 또 한 번 해야되는데 네 대바대한다고 못하고 있었죠 네 그쵸 조만간에 한 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잉 네 풀트로 그 춤추면서 가주세요 아 춤이요 아 춤이요 네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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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아 아까 그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ㅋㅋㅋㅋ 아 오케이 어호 좋아요 우후 사막고양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우후 자 뭐 여기로 가야되 다시 가 다시 그 방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 방으로 와줘가지고 여기서 했네 부담웟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약간 어색하가지고 딱딱한데 디코로 하는게 조금 더 부드럽게 되긴한다 근데 이거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뉴비 분들도 편하게 오세요 뉴비 분들도 편하게 오셔서 그냥 하시면 돼요 오셨어요? 오케이 제가 또 없다고 여기서 편하게 아주 그냥 배 깔고 누워 있었나 봅니다 아유 그럴리가요 뭐야 이거 인바이트 다 날라갔네? 맞어 원래 전에 할 때는 다른 게임 하면서 대충 하거나 메르셨어가지고 뭐 방금 누르지 않았어? 왜 안 들어와? 어디 갔어? 왔나? 왔다 이번에 세번째 초대 손님으로 만날 분은요 햄버거 대가리 ISFJ의 똥컴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빠자바 b ז 바라바라바라 awak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찌프리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서울에 사는 서른 한 살 찌프리입니다 서른 한 살 오늘 침대에서 일어난 횟수를 몇 번 되나요 아 당연히 한 다섯 번 정도는 일어났습니다 네 번은 화장실 가고 한 번은 밥 먹었네요 두 번은 밥 먹었습니다 아 두 번이 밥 세 번이 화장실 네 이외의 시간에는 모두 다 그냥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관심이 많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오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 그것은 바로 VR 콘텐츠 탐색입니다 맞아요 우리 찌프리님이 저한테 막 VR 콘텐츠 무슨 자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시고 그런 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VR 콘텐츠를 저한테 제공했을 때 제가 그걸 돈 주고 사니까 돈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면요 제가 VR 챗에 못 들어오니까요 이거라도 하고 싶어서요 어허 어허 이 맵은 괜찮나봐요 뭐 너무 무서워요 왜요 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한 대 구매하는 건 언제가 될까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답답하지 제가 답답한 거 아니니까요 저는 안 답답합니다 아니요 전 답답합니다 오케이 제프리님은 뭐 최근에 엄마 나 TV 나왔어 모르고 최근에 고민 없습니까 제 고민이요 네 글은 안 쓰고 싶고 자꾸 이거 VR 챗 컨텐츠만 찾고 싶습니다 글 쓰는 거는 지난번에 저한테 되게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거기서 얼마나 진도가 좀 나갔나요 어 그거 쓰고 버려버렸어요 하하하하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게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의 경험이 남았잖아요 경험 빨리 맞죠 여러분 저는 항상 방송 안 할 때 찌푸리님의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찌푸리님의 작가로서의 그런 그 각본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것이 웹툰화가 돼서 웹툰이 대박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나 애니화 요새 웹툰들이 애니화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대박이 나가지고 떼부자가 돼서 저한테 돈을 하는 그런 상상 많이 한단 말입니다 치즈스틱 같은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찌푸리님이나 이 모든 시청자 시참자분들이 잘 되면 저도 같이 기분이 좋은 거니까 잘 돼야 나한테 치즈 쏘지 아 몰라 몰라 하기 싫은데 어떡해요 뭐하는 거야 맨날 그냥 트래쉬처럼 누워만 있고 싶은데 어떡해요 저게 오디오가 비웃어도 돼요? 아 오케이 땀기 느꼈어요 비웃은 게 아니라 너무나 공감을 해서 아 그렇죠 맞지 아무것도 다 하기 싫지 맞지 맞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찾은 거 있는데 그거를 보내면 귀찮을까봐요 그게 제 고민이에요 오늘 찾은 본인이 생각한 컨텐츠를 저한테 보내면 제가 귀찮을까봐 고민이라고요? 네 네 네 아뇨 하나도 안 귀찮습니다 마음고 다 마음대로 그냥 고마서 보낼까요? 마음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때그때 진짜로요? 네 답장은 안해도 돼요 그냥 보낼게요 찌푸리님 네? 제가 그런다고 해서 찌푸리님 월급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월급은 안줘도 돼요 제코가 석자라서요 그 정도 퀄리티는 못 내드려요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뭐 별다른 고민은 없습니까? 뭐 연애 고민이라던지 방금 저까지 저의 고민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연애 고민 아니면 뭐 건강 고민이라던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연애? 연애 고민 없어요 찌푸리님 네? 찌푸리님이 연애 고수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우 제대로 들으셨군요 이 사람이 연애 몇 번 안해봤나보다 이걸 이렇게 바로 받아? 나 지켜버림 엄마 비밀로 해줘 뭐라는 거야?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이제 그 남동생은 본인이 이렇게 하고 논다는 걸 알고 있고 부모님도 혹시 이러고 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 참여하는 거? 흠흠 아 제가 토요일날 내려.. 아니 언제인가요? 그때 내려갔을 때요 게임 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잘한다 이랬어요 아 보셨어? 제가 게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서 아이고 잘한다 이랬어요 아 정말로? 대박이다 네 잘한다고 칭찬받았군요 왜요? 그게 다였나요? 칭찬이에요? 아 정말 아이고 잘한다 이랬는데 아니야 칭찬으로 생각해 칭찬으로 생각하고 트래쉬처럼 계속 두 번만 있어 아하 엄마 나 누워있어도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다 있나요? 저는 그러면 다시 차지로 탐색을 하러 떠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빠이 엄마 내꺼 나온거 방송 봐 알았지? 빠라바밤 안녕 빠밤 잘가요 아리 쉬운 듯 길을 돌아보는 뿔이다 뭐라는 거야 빠이 뭐라는 거야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나 보다 나한테 신청 오는 게 나갔다 스스로 나갈 줄 알다니 대단하군요 응? 된건가? 왔다 왔다 어휴 개무서워 저거 무슨 파피 플레이 타임이야 뭐야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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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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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하시는군요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뭐 방금 어떤 고민 있습니까 아 진짜 진짜 진지한 고민 하나 해도 돼요 진지한 고민 들어오세요 예 들어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아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떤 고민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원래 굉장히 웃음 허들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진짜 동생이 무슨 말만 하면 맨날 빵빵 터지고 응 약간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무슨 말만 해도 다 웃기고 막 그랬는데 이게 삶이 팍팍해서 그런가? 웃음을 좀 잃었어요 제가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웃음을 잃으니까 내가 뭘 해도 내 스스로가 나도 안 웃긴 거예요 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웃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웃음이 많아서 나도 웃긴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네 이게 내가 웃음이 없어지니까 나도 안 웃겨 삶에 여유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내 개그가 나도 안 웃겨요 예? 삶에 여유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가 봐요 요새 막걸리 먹은 지 얼마 됐습니까? 술을 잘 안 먹어요 요즘 그러니까 본인의 그 개인적인 시간과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쳐버린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얗게 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무슨 고민이었냐면 제가 이제 또 MBTI가 파워 2잖아요? 그렇죠 나 좀 섹시하게 나오는데 뭐라는 거야? 잠시만요 제가 또 파워 2잖아요? 예예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의 이 불도저 같은 그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고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주세요 저도 뭔가 좀 차분한 영혼이 되어야 하나 카메라요? 예 지 좀 무서워 윙크? 윙크가 안 되네 오케이 예 그런 부담감 아니 부담감 아 뭔가 그런 슬픔 내가 너무 팍팍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 높은 텐션의 비밀은 사실 네 그런 과략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 엉덩이에 있었군요 과략근에 힘이 좀 빡 들어가야 과략근에 힘이 좀 빡 들어가야 이제 위에 입도 나불거리고 아래 입도 좀 뿡빡 나불거리고 약간 이렇게 빵빠라빡빡빡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좀 그런데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약간 과략근에 힘도 없어지면서 나의 웃음도 사라졌다 요는 나이를 먹으면서 과략근에 힘이 빠지자 웃음이 사라졌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어 뭐 비슷합니다 딱 네 혹시 퀘겔운동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떡 뭐라니 봉팽님 진짜 많이 해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숙명이랄까 앉아있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은 조여주고 조용히 해 화장실 가서 한 번 풀어주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번씩 조여주고 좀 쉬엄쉬엄하세요 맨날 그 저 뭐야 일도 좀 쉬엄쉬엄하고 아니면 좀 그 뭐야 일 끝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저의 힐링시간은 봉팽님과의 힐링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최근 그 근일 지난 1년간의 약간의 취미생활? 네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게임을 안 좋아하는 것 치고는 뭐 롤도 하고 데바대도 하고 안 좋아하는 거 맞아요? 과거형 안 좋아했었는데 말이죠 지난 1년간 시참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어서 많은 걸 한 거지 밖에 나가서 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외향적인 거를 조금 충족을 한단 말이에요 너네 그러니까 3D 멀미 심한 거 그만해요 3D 멀미 한참 씌워줘요 최근에 하고 있는 거 데바대하고 뭐 헬다이버즈 구구덕 뭐 이런 거 밖에 안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들어왔잔쌤? 그래서 최근엔 들어왔잖아요 헬다이버즈도 멀미 나시나봐요? 약간 그런 이렇게 FPS 게임 같은 거를 잘 못 보는 것 같아 유독 한 번 그 저희 방에 많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는 그런 게임들 또 찾아보겠습니다 공포 게임은 어떤가요? 예예 예? 공포 게임들은 좀 어때요? 저 공포 잘 봐서 잘 봐요 공포 게임은 멀미 안 나요? 공포 게임? 예 그 리셀컴퍼니 하실 때 보기는 했는데 근데 화면을 워낙 조그맣게 해놓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파피 플레이 타임 안 봤습니까? 막상 하면 또? 모르지도 아 파티 플레이 봤어요 그런 건 괜찮나요? 어 나쁘지 않았어요 낫배드 이게 3D 멀티가 심한 사람이 진짜 약간 곤욕스럽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여유 있게 게임도 좀 하시고 시참도 좀 하시고 예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술도 좀 드시고 여기 막걸리 없으면 죽잖아요 아니 근데 술의 단점을 알아버렸어요 술의 단점 뭡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약간 애주가로서 네 신날 때도 술을 먹고 화가 날 때도 술을 먹고 너무 우울할 때도 술을 먹으니까 모든 걸 술로만 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군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다 술 먹어야지 오늘 너무 좋으니까 맥주 마셔야지 약간 이렇게 다 되니까 심심하니까 막걸리 먹고 슬플 땐 소주 먹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다 모든 게 술로만 풀리니까 이게 뭔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술이니까 이거는 좀 고쳐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술은 조금 자제하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엄청나네요 드디어 성인이 되셨군요 멋있어요? 저 좀 멋있어요? 오빵님 예 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따라따라 이건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었어 나갔어? 아니야 미친 여기 계시는데요 여기 계시는 데가 뿌! 꾹박이란다 안녕하세요 어딨어 왜 강태가 없어 내가 못 찾는 건가? 저 오늘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요 아 맞네 아 맞네 맞구나 내보내 이 사람 내보내 이제 나갑니다 갈게요 고치님 안녕 안녕 오케이 뭔가 방에서 하니까는 약간 템포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없잖아 있네 그쵸 이거 그냥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줄 서있게 해야 되나 이게 계속 그 목록이 초기화돼 목록이 날라가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한테 다 걸어보세요 다 초대받아 다 들어와서 입 닦고 구석에 서있어 그냥 빨리 얘기하고 나가라는 무험의 압박 뭐야 초대했어 네 들립니다 본인만의 멋진 등장 씬으로 등장해서 여기 앉아주세요 어? 앞에서 보셨죠 하는 거? 아악 뭐요? 응?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크 그 방청제 달다 마이크 끄시고 그쪽에 계시면 됩니다 어? 좀 부담스러운데 왜 부담스럽죠? 자기 소개해 주세요 어? 앞에 사람이 더 안녕하세요 누굽니까? 데바데 에이스 까르르깍입니다 누구? 뭐요? 무슨 에이스요? 데바데 에이스요 에이스 비스콘티 데바데의 에이스 비스콘티 에이스 비스콘티 호흡법 한번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님? 좋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아 귀엽게 나온다 VR이나 이런 거에서 손 잘 쓰는 사람이죠 아 박강님 네 저녁 드셨습니까? 네 먹으셨습니까? 저 오늘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고 그때 같이 시켰던 볶음밥을 저녁에 먹었습니다 볶음밥 점심에 그럼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도 또 짜장 볶음밥을 먹은 건가요? 짜장 없이 그냥 볶음밥 밥만 먹음 소스 안 먹고 아 밥만 먹었다고 오 네 혼자 먹었나요? 네 오케이 사장님은 또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말했죠 네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점심에 회사 또 뭐야 상사님들과 네 근데 제가 밥을 자주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네 항상 막내 아니에요? 맞아요 막내는 밥 안 사지 보통 그쵸 근데 제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붙잡혀서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셨어요 네 밥 먹으러 그래가지고 제 손에 전 카드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밥을 먹고 하도 밥이랑 커피를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네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카드가 없는 거죠 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면 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가면 다 계좌이체 받아주니까 네 그래서 카페를 가면서 카페 앞에 들어가면은 키오스크가 먼저 있고 카운터는 쭉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키오스크에선 계좌이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앞에서 저 계좌이체 할 거라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자마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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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하면서 갑자기 갑자기 그냥 사달라고 해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런 상황에서 놀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뭐 그냥 얻어먹으면 되지 근데 그걸로 이틀을 놀려먹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왜 나 같아도 근데 저 같아도 그렇게 놀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냥 놀리는 거겠죠 그럼요 내가 진짜로 자기들을 뜯어먹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나이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맞아요 깍깍님 바로 위가 나이가 몇인가요 거기서 아 바로 이거 아니라 그 두 분 다 40대 초반이셨어요 음 그러면 뭐 애초에 사실 한 열몇살 어린애한테 얻어먹는 것도 좀 모냥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커피는 살라고 한단 말이죠 밥은 못 사도 근데 그날 진짜 더 제가 더 민망해서 진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는 두 분 다 아침에 먹던 커피가 남았다면서 제 카드 한 잔만 결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 카드래 제 커피 한 잔만 그럼 그냥 그냥 혼자 커피 얻어먹은 사람이 됐거든요 네 전 사실 별로 안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아침에 커피 먹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이구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되게 편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당신의 평소 행실이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아 아니요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보타님 저 되게 되게 예쁨 받고 있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래요 되게 열심히 하고요 굳은 일 하고요 거기 그 직원들이 깍깍님이 오기 전에 되게 많이 바뀌었던 회사는 혹시 아닌가요 그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버티는 거를 되게 장애하시고 그럼 그럼 되게 되게 그러고 계시죠 거기가 굉장히 하드한 자리이기 때문에 쓸만한 그 쓸만한 노예 하나 쓸만한 바보 노예 하나 있으면 맞아요 오래 이제 해먹기 때문에 간식도 주시고 이제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육성을 하는 거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도망갈까 봐 자꾸 저한테 밥을 사주고 음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주 사회생활 잘하고 계시고요 본인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자기 전에 음 자꾸 자기 전에 떠올라요 그날의 그 상황이 그래서 그날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들을 안고 재방송에 오셔가지고 재방송에서 스트레스 푸시는 거잖아요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 진짜 저 맨날 혼나도 되게 타격 없는 척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한테 갑자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갑자기 화딱 화딱 하면 제가 냉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아 실제 그 회사에서 냉 알겠습니다 냉 이러고 그냥 할 거 하다가 또 갑자기 자기 기분 풀려서 저한테 말 걸면 제가 평소처럼 받아준단 말이에요 하하 호호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저를 울리기라는 거예요 나 참 마음에 안 드는 상사분이 계시는군요 전 전 진짜 타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전 진짜 타격이 굉장히 컸지만 거기서 울 순 없잖아요 난 타격 많이 받는 ENFP다 라는 거군요 아니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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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여린 ENFP일 뿐인데 그럼 똑같이 협박을 해주세요 저 자꾸 이러시면 저 그만둘 겁니다 하하하하 저 그런 말 못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기 싫으시면 저한테 잘하시라고 선전포고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거 못해요 못하긴 말 못해 아무튼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또 무슨 고민 있습니까 또 다른 고민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사 네 회사 일 하는 거 말고는 요즘 아무것도 안 하는걸요 아니면 최근에 뭐 재밌었던 일 없습니까 재밌었던 일 네 제가 봉타님 휴방날 술 먹은 거 보셨죠 무슨 고기 먹은 거요 그날 네 고기 먹고 그날 소주를 좀 많이 먹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원래 집까지 30분이면 오는데요 네 눈 떠서 저희 동네에 소리가 나오길래 내렸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겁니다 어 분명 저는 저희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말이죠 네 알고 보니 머나먼 길을 저희 동네를 지나서 머나먼 길을 돌아서 다시 저희 동네에 왔는데 제가 내렸더라고요 한 바퀴 돌고 오셨네 숙면치 하셨네 예 한 번도 깨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술 몇 명이서 먹었습니까 둘이서 해요 본인 포함 단둘이 누구랑 룸메랑 아니요 룸메랑 술 안 먹습니다 친구랑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왜 아쉬워하죠 연애하고 싶으세요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연애하고 싶지 않군요 그럴리가요 그럼요 오케이 아까는 이제 연애하면 저한테 지져요 연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요 연애 싫다면서요 근데 왜 뒤지나요 아니 본인이 지금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선정포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나 아니요 난 연애하고 싶지 않다 선정포고 아닙니다 선정포고 아니에요? 화면 합니까? 아니에요 화면 해야죠 뭐야 와 저 조용히 하래요 조용히만 방금 방금 그 소리가 혹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인가요? 그 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를 두드리고 간 건가요? 아니면은 문이 닫혀있는데 거기를 두드리고 간 건가요? 닫혀있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신호 주는 거군요 근데 11시밖에 안 됐는데 내일 이제 월요일이라서 그 룸메들이 출근해야 되나 보군요 오케이 싫다 싫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다음이 누구더라 다음이 맨 오른쪽부터 오죠 저기 여기 여기부터 이리 오세요 본인의 멋진 그 등장 씬으로 등장해주세요 여보세요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선생님 혹시 들어올 때 마이크 테스트도 안 하고 들어오셨나요 선생님? 선생님 누구십니까? ESC 누른 다음에 마이크 끄라고 해서 꺼놓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어 잠깐만요 언젠가부터 갑자기 등장 부금이 없어졌습니다 입부금 일 안 해 부금 일 해 본인의 등장을 하면서 들어오라면서요 부금은 깔아줘야지 빨리 고 오 빠바바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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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봄탕님의 방송을 일본에서 시청하고 있는 유비 무지랭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저는 어 백명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담배님이시군요 지금 지금 일본에 계신 거 그죠? 태어나서 처음 지금 아예 자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제 눈앞은 굉장히 개판입니다 어때요 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그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 타지에서 외국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근데 진짜 하루에 전화가 다섯 번 씌워가지고 별로 혼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가족한테 부모님한테? 네 그래도 잠시만요 이거 몰리면 어떻게 키우죠? 왜 이렇게 작냐 제 목소리요? ESC 누른 다음에 말씀해 보십시오 셀렉 됐나요? 내 목소리 작아요? 참 어렵네요 잠깐만 나도 내 목소리 아니 이제 안 작아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이제 이제 얼마 됐죠?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어요? 2주? 2주 3주? 2주 그래도 뭔가 자유로운 거 있지 않아요?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놓고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마하 그럼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가셨는데 탁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일을 구해서 일하면 됩니까? 이제 워킹을 해야죠 홀리데이는 즐긴 거 같고 뭐 일을 구했습니까? 워킹이 제일 고민이에요 아니요 뭐 하고 싶습니까? 맘 같아서 그냥 먹고 놀고 싶은데 일을 구해야죠 아 여기도요 돈 많이 버는 일 예 예 예 돈 많이 버는 일 하고 싶다 예 네 음 음 저랑 꿈이 같으시죠? 봉탁님 그럼요 모든 이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10 좀 주세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건 나도 알고 싶다 나도 알고 싶어 좋습니다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해주셔야죠 돈 많이 버는 법을 무슨 얼어 죽을 열심히 살아 이거 사 하하하하하하 이거밖에 더 있어? 이런 C 아비 여기 고민 상담소인데 고민을 해결을 못해주네요 네 또 무슨 고민 있습니까? 어 시야가 너무 낮아요 이게 지금 제일 가장 큰 당장 고민이에요 그 단배님 캐릭터는 작기 때문에 캐릭터를 의자에 앉지 말고 의자에 그냥 올라가는 걸로 해보죠 그럼 아마 좀 커질 겁니다 음 됐다 오 됐네요 오 시야가 이제야 맞는구만 이 캐릭터는 뭡니까? 아니 좀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아니 좀 지난번에 쓰던 게 없어져가지고 네 그냥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제가 보기에도 너무 씹석스러운 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이고 이거는 전혀 뭐 이상하진 않은데요? 그 걸리고 걸고 걸러서 찾은 건데 너무 깨끔해요 좋습니다 맞어 이분 씹덕입니다 어 반면은 씹덕이다 반사 워킹홀리데이 간 씹덕이다 반사 무한반사 또 고민 뭐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고민도 좋고요 캠을 보고 배워온 게 있어요 뭘 배워요? 아 뭐야 인사하는 법 화면을 보지 마시고 여기 카메라를 보세요 이게 카메라거든요 이거 이거 하얀색 네모가 카메라예요 안녕 혹시 그 엄마 나 티비 나와 고민 상담 오신 게 아니고 그냥 무슨 관종 짓 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뭐해 심심해서 왔어요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뭐하세임 맞아기나 하세요 아 구구독 좀 자주 해주세요 이건 무슨 일본 오버워치 방송도 좀 자주 해주세요 워킹홀리데이 간다더니만 일은 안 하고 맨날 쳐놀면서 이거 구구독이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왜 맨날 내가 집에 없을 때만 오버워치 하세임 오버워치는 한 번에 했습니다 저 그때 집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쉽게 됐군요 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타이밍 사실 저도 오버워치 안 하긴 하는데 오버워치 자주 해요 뭐라는 거야 배말 배노잼 같으니까 빨리 컷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 뭔 소리야 오케이 단면님이셨고요 일본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외국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고요 안전 건강 뭐야 그러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다녀오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어렵다 인사만 하고 갈게요 네 무슨 인사지 아니 이거밖에 안 하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대음 여기 바로 다음 여기 오면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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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태 좀 시켜주세요 아 정말 손 많이 가네 네 너무 어려워요 다음 오세요 뭐야 여기 등장음악에 본인이 있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안 나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시죠 누구십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누워있어 안녕하세요 소결입니다 우후 하이 소박사님 어 경험자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반갑습니다 나와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고발을 하는 거라네 소결님 혹시 거기서 설명을 했던 그 소결이라는 뜻이 그게 같은 뜻인가요? 아 아 예예예예 그 화학 용어 소결 그게 같은 뜻이에요? 아 예예예 아 그 뜻이구나 모르겠네요 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예예 좋습니다 예예예 소결님은 최근에 아 연애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아 그쵸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그 연애가 잘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 아 그럼요 그럼요 이제 얼마나 되신 거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얼마 안 됐잖아 며칠 됐는지 보통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달 됐죠 네 세 달 됐죠 확실해요? 연애하고 있는 거 맞죠? 일수로는 안 세는데 세 달 말해야 돼 세 달 정도 됐다 네 세 달 맞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좀 연애 즐거우십니까? 아 요즘 바빠가지고 사실 바빠 잘 못 보시나요? 아니요 잘 보는데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빡세긴 해요 아오 아까 그 그 도발에 사실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아 예예 네 보통 그 소결님께서 남긴 말 있지 않겠습니까? 자만추를 못하는 것들은 못생겼거나 자기관리를 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다 노력이 부족해 부족해서 뭐 그런 뉘앙스로 말하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격분하고 계시고 근데 막상 소결님님의 얼굴을 보신 분들이 뭐야 뭐 나도 가능하겠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장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얼굴을 지적하지 말고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된 지 몇 년 안 됐던 아 어릴 적엔 좀 괜찮았군요 네 어릴 적에는 괜찮았는데 네 30대 중반 넘어가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소결님님은 그 30대 중반 넘으면서 연애 경험이 많은가요? 어? 어? 아니요 저는 좀 길었으니까 아 한 번 이렇게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좀 길게 만난 스타일이라서 앞에가 길었으니까 그럼 거의 뭐 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럼 연애를 안 했던 기간이 더 짧겠네요? 어.. 그쵸 네 거의 뭐 계속 연애하신 연예인이시네 아 그럼요 연예인이자 유튜버입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이제 그 연애 고수 우리 소결이님께서 어.. 우리방의 연화의 고자들에게 연애 꿀팁 좀 전수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연애를 할 수 있다 어? 어? 잘 생기면 돼요 근데 하하하하하하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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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본인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 성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음.. 음.. 그럼 혹시..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출 수 있도록 바꾸던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직장 생활하고 너무 직장 생활하고 그냥 집에 오고 막 이랬을 때 어.. 시간이 없다 어디 가서 자만추로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됩니까? 어.. .... 진짜 시간이 없는 걸까요? 후.. 하하하하 음.. 그런 것은 아니다? 음.. 모두 시간은 없습니다 맞지 그거 맞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딨나 지금 맞아 안 바쁜 사람이 어딨나 다 돈 벌고 먹고 살자고 살고 있는데 바쁜데도 다들 그냥 어떻게든 연애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물론 연애를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요즘은 수세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시간동안 운동을 하던지 뭘 해야죠 어쨌든 얼마 대바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집구석에서 대바대만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다 당신 지금 보고 있는 당신 이렇게 어그로 끄고 실제로 그 본인이 본인이 유튜브나 이런 데 출연을 다른데 실제로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그 약간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상탠데 이런 거 괜찮은 거죠 아 뭐 농담으로 하는 거 다요 그럼요 배우신 분들이니까요 오케이 소결님은 뭐 최근에 좀 즐거운 일 없었나요?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은 없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원장님 안 좋으신가요 뭐 아파하세요? 네 아 내 몸이 상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촬영한 날도 이틀 전에 다래끼가 났어요 눈에 근데 다래끼를 쬐면 네 쬐면 이거 안 느껴야 되니까 다래끼를 못 쬐고 갔거든요 네네네 뭐 그 시점부터 뭔가 자꾸 염증이 많이 생겨서 골골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대가 꺾여서 그래 하하하하 그러니까요 운동하면 뭐하나 안에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또 무슨 고민 같은 거 있으십니까? 고민이요? 네 아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컨텐츠로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저희도 제가 그때 그 소규리님만 따로 DM을 또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뭐 이 소규리님이 워낙 또 박학다식 하신 분이라서 뭔가 여러 가지 좀 우리끼리 해보면서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네 그런 단계라서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 소규리님이 본인의 그 전공을 제외하고 전공을 제외하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뭔가요? 굳이 광학이 아니어도 걸그룹이요 하하하하 아 걸그룹이요 최근에는 어떤 걸그룹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 걸그룹 아니면 저는 SM파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아 SM이요 SM 다 좋아합니다 예예 아 걸그룹 아니면 지도 지리 이쪽도 좀 좋아합니다 어 지도 지리 세계지리 세계지리 국내 지리 다 좋아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지도충이거든요 그 본인이 어쨌든 그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로 막 호기심이 생기고 막 재밌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이쪽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된 건가요? 하다 보니까 된 거겠죠 하다 보니까 된 겁니까? 잘 봤으면은 의대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 뭐야? 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은 좋습니다 아 지금은 좋고? 아 네 지금은 좋아요 오케이 내일은 뭐 또 출근하십니까? 아 그럼요 일단 내일 안과를 좀 가고요 네 아래길 아래길 아래길가 지금 세 개가 왼쪽 눈에 나요 세 개나? 뭔가 면역력이 떨어졌나 본데? 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내일은 안과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갔다가 출근을 하지 않으세요 하하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또 있으십니까?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아까 했던 얘기 예능이니까 아니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니들은 연애 못하지 쓰레기들 하고 끝내야지 하하하하하하 아 안 돼요 제 얼굴이 까였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대음 여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로봇 안녕하세요 빠라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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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웬 로봇 녀석이 들어왔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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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진짜 목소리도 로봇 같다 들립니다 누굽니까? 5초입니다 VR 처음 들어봐봤어요 VR 처음 들어온 5초님이시군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괜찮습니다 5초님 5초님은 왜 5초님입니까? 네 저요? 네 사실 풀네임은 어쩔티비예요 풀네임은 어쩔티비예요? 그걸 그냥 5초로 바꾼 거예요 어쩔티비가 어떻게 5초입니까? 잘 열심히 하면 비슷해지거든요 어쩔티비 어쩔티비 어쩔티비가 5초예요? 빨리하면? 해보세요 본인이 어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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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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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p 뭐야? 이건 걔 억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아이 원래 네 5초님 MVP가 어떻게 되시죠? INTP 아 이해합니다 그러면 5초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뭐하셨어요 일요일인데 저는 낮에 친구를 만나서 쇼핑하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집에 와서 수업하고 VR 세팅하고 들어왔어요 오호 뭐 되게 바쁘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만 좀 바빴어요 원래 바쁜데 평상시에는 뭐하고 지내십니까? 누워있다가 좀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줌 켜서 온라인 수업 좀 했다가 다시 누워있죠? 어떤 수업을 하시는 건데요? 아 제가 과외로 영어나 그런 거 가르쳐요 영어 능력자십니까? 쬐금 저희 방에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 있거든요 이리 와보세요 두분이서 영어로 프리토킹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로봇 안녕하세요 로봇 안녕하세요 로봇 안녕하세요 저는 코난 어디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저는 한국에서 오세요 아 아 아 나도 나도 아주 예쁨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초등학생 영어도 아니고 이거 무슨 오케이 근데 발음이 좋으시네 해외에서 생활을 좀 해보셨어요? 저 네 좀 유학을 오래 했었거든요 와 어디? 영국이요 영국 잉글랜드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8년 8년? 8년이면 거의 원어민처럼 영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리포터 성대모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해리포터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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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nna take someone's eye out besides it's not Wingardium Leviosa it's Wingardium Leviosa 우와 발음 대박이다 이거 약간 영국 그거잖아 영국 용어잖아요 잘한다 해리포터 성대모사 박수 감사합니다 사람 달라 보이네 영어 능력자였구나 영국 영어와 미국 쪽 영어 이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간편하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아기 때 한국의 조기 교육 같은 거를 하면 다들 미국으로 영어를 배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애기 때는 영어를 미국으로 하면 그때는 R을 굴려요 R을 굴린다고? 저도 해리포터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modern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영국 영어 보통 런던에서 하는 거는 modern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아 영국인들 말이 엄청 빨라요 아 영국인들 말이 빨라요? 네네 훨씬 오오 그럼 되게 어렸을 때 영국에 살다 온 거예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한국에 조금 있다가 좀 애기 때부터 워낙에 해외로 나갔어 가지고 이제 딴 데서 이제 뭐 영국 이런데도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혼자 건너갔어요 고등학교 때 영국으로 혼자 갔어? 네 대박이네 지금 20대 중반이고? 네 헐 대박이다 그런데 뭐 어려움은 없었나요? 뭐 고등학생 때나 이럴 때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섭잖아 제가 워낙에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아 진짜로 대박이네 엄청난 자립심 강하신 분이네 대박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재방송 언제부터 보셨나요 혹시? 저는 어 2월 중순? 갑자기 그냥 처음에 구구독 같은 거를 이제 좀 그 대기업 분들 그런 거를 보고 검색을 해보다가 되게 비범하게 생기신 분이 머리띠를 하고 보안관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럼 뭐지? 하면서 봤거든요 아 비범 비범함이 느껴지셨군요 비범하다는 영어로 뭡니까? 비범하다? 이건 한국식인 단어라가지고 영어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펙타큘러? 이거는 좀 스펙타큘러? 스펙타큘러? 런다 대박이다 신기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그 아바타는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냥 아무거나 한 겁니까? 아무거나 하긴 했는데 제가 또 친구한테 로봇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비슷하네 해서 골랐어요 왜 로봇같애? 안겹치는 거 말을 되게 로봇같이 한대요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약간 라봇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 그러네 오초님은 최근에 좀 본인의 관심사나 취미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음 일단 전공이 음악이여서 뭐야 전공은 또 음악이야? 그럼 뭐야? 무슨 음악? 무슨 그 장르가 뭡니까? 아 고전 고전 음악? 네 고전 음악은 뭐하죠? 아 서양 고전 아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아 클래... 어? 오초님 싸쁘자에요?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싸쁘자네 저희 부모님은 에듀푸어요 에듀푸어 에듀푸어 카푸어 뭐 백푸어 에듀푸어 할 때 그 에듀푸어예요 클래식을 해 클래식 뭐 하는데요 뭐? 저는 아 이거 너무 셀털인데? 셀털이 뭐야?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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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이 보면 나 너무 알아보겠는데 저한테 저 피아노 전공 잠깐 했었다가 관두고 작곡으로 전과했었거든요 작곡 대박이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기하다 완전 능력자시군요 본인의 그 전공을 잘 살려서 지금 뭐 일을 하고 좀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대학원을 가려다가 이게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를 깨닫고 어 그냥 일단은 당장 간단하게 조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약간 찾아보는 중이라서 음 지금 백수에요 그래서 능력자시네 좋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고민 같은 거 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고민이나? 아무래도 그거죠 어떤 거요? 진로 고민이요 네? 이제 뭘 할지 아 진로 고민 네네 지금 근데 20대 중반인가요 그러면? 네 저 동봉탕님이랑 띠동갑 조용히 해 그런 것까지 강조할 필요 없어 아니 어리네 뭐 지금 딱히 뭐 진로 고민 같은 거 할 필요 없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워낙 능력이 많아서 근데 그러려나요? 그럼 능력이 많잖아 지금 능력이 많아서 사실 지금은 본인이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 그리고 그냥 해도 돼 음 안 하면 그때가 바꿔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해보셈 그냥 좋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또 약간 고민까진 아니고 약간 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 방송 저기 봉탕님 보면서 제가 뭐 트위치고 뭐 게임이고 이런 거 다 처음 해보거든요 네네네네 해가지고 뭔가 막 대바데 이런 것도 뭔가 입문을 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아예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약간 표심자분들이 약간 많이 계시거나 그러면 약간 핏같은 거를 전수해 주실 수 있는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광역 무지릉이 분들한테 전해드렸어요 그 저 게임 같은 걸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콘솔 게임만 해가지고 닌텐도 이런 거 어 이것도 그냥 근데 게임은 무조건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게임만큼 경험과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없어 이거 그냥 무조건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거 막 찾아보고 그게 짱이야 그냥 그러면 무조건 늘어요 근데 막 애초에 막 엄청 막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약간 게임은 보통 그러는데 잘 못해 그냥 많이 해보고 왜 그게 좋을 것 같죠? 형 영상 찾아보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해 막 그거를 막 미리 뭐 그 글로 막 이렇게 배운 다음에 머리에 지식을 쌓고 들어가면은 그게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헛갈리고 기본만 알면 돼 기본만 일단 그냥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 무슨 게임이든 알겠습니다 이거 말하는 건 완전 제이 같은데 피네 아 저 MBTI 테스트 해보면 피 100% 나와요 아 피가 100%가 나와요? 아 96%? 그건 좀 문제가 있네 아하 계획을 세워야 할 때는 세우죠 네네네 안 해도 되면 안 한다 이 말 구구독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은근히 말도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오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저것 시참 많이 해보세요 시간 되시면요 네 많이 들어와 보고 싶어요 특히 VR 아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 이거 ESC 누른 다음에 그 톱니바퀴 누른 다음에 우측 상단에 그 전원 버튼 눌러서 끄면 됩니다 그냥 안녕 이런 뉴비 분들 여러분들 VR 해본 적 없거나 이런 분들도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음 오세요 바나나 zenia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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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나 바나나 바나나 미친 녀석이 왔다 바나나 좋습니다 바나나 인사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뭐지? 인사가 안 되네? 안녕하세요. 아니아니아입니다. 아니아니아님. 오늘 뭐 했습니까? 주말에 뭐 했습니까? 저요? 아침에 편의점 오픈하고 1시까지 보다가 올라와서 잠 좀 자다가 일어나서 봉랑님 방송 켜놓고 대화도 조금 하다가 대화도 했군요. 그리고 네. 마작을 했습니다. 아 뭐야? 기승전 마작이네. 아니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제가 마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차일드님하고 사막고양이님하고 제 차례여서 아 내가 이제 곧 하겠구나 하고 이제 마작을 막 뒀더니 론을 3번을 맞고 마이너스 1600점으로 꼴찌를 했어요. 근데 제 순서가 사라져서 또 밀려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또 마작을 했어요. 근데 어머나 이게 또 지더라고요. 그럼! 그래갖고 연패 한 3번 하고 껐어요. 그만해 이제 마작 그만해. 아 근데 그만한 게임이 없어요 지금. 오버워치 안 합니까? 오버워치 한 며칠 전에 했더라고요. 이틀 전에 경쟁 배치 다 보고 쉬고 있어요. 어때요? 좀 오버워치 패치되고 나서 좀 재밌습니까? 힐러는 할만하고요. 그냥 모이야를 하니까 모이라 너무 재밌고 탱커는 미친 짓이에요. 그렇다. 원숭이 썰큐 돌렸다가 오버워치 망겜하고 게임 삭제할 뻔했어요. 오케이. 대바대 하셈! 대바대도 시참하세요. 정말? 아 대바대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 제가 일단 그 뭐냐 그 발전기 돌리는 타이밍을 너무 못 맞춰갖고 맨날 터뜨리고 있거든요 지금. 박치야 박치! 아 저는 제가 그렇게 박치인 줄 몰랐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헤드베버스 할 때도 제가 어느 정도 괜찮았거든요. 어 그러게 그러게. 그랬는데 근데 대바대를 하니까 제가 이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막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 찍고 되지도 않았는데 찍고 그러니까 자괴감이 너무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도 못 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생을 좀 하고 있군요. 하는 게 맞나? 음... 맞습니다. 오케이. 아님은 최근에 좀 관심사가 뭡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최근에요? 재밌는 거요. 네. 잘 알고 있는 거 없습니까? 완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저 여기도 좀 있으면은 저기 아 요즘 그 이제 말씀하세요? 맞아요. 봉사님 말씀하시려는 그거 아 그거야? 그 얘기야? 네네. 네네네. 최근에 저기 이제 가잖아요. 좀 있으면 짐을 타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언제 갑니까? 저 일주일 조금 더 남았어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 열흘 정도? 맞아요. 헐. 어떻습니까? 좀... 너무 긴장돼요. 지금. 혼자 첫... 뭐야. 자취도 처음 하는 건가요? 맞아요. 첫 자취에 해외로 간다. 호달달달달. 세상에 맙소사. 어때요? 좀 기분이 좋습니까? 걱정됩니까? 아 너무 걱정돼요. 지금 먼저 가 있는 그 다른 분은 그냥 계속 놀고 있거든요. 본인은 좀 가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아마 어학원을 다닐 것 같긴 한데 어. 이제 음... 어학원을 다니면서 일단은 뭐 하든 돈을 쓰며 홀리데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결국 어학원 어학원 다니면서 일단 좀 놀겠다. 즐기겠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최근에 뭐 또 고민되는 거 좀 있습니까? 최근에 고민이요? 네. 최근에 고민? 응. 여러분 편의점 좀 많이 가주세요. 매출이 너무 눈물 줄줄. 매출이 안 나오는군요. 맞아요. 이마트24 자랑 들어가야겠다. 날씨도 엄청 오락가락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마트24 자랑 좀 해주세요. 콜라보다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걔네 도시락 사업 적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만들거면... 아, 이마트24 도시락 사업을 정신 차리고 해라. 그 최근에 이제 막 다른 곳들은 막... 막 혜자 도시락, 백정원 도시락, 편스토락 이러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예스24로 콜라보를 해갖고... 도시락 위에 책 표지처럼 덮어놨더라고요.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음이네요. 그런 걸 콜라보라고. 그렇죠? 아, 누가 사 먹냐고 그걸... 그래서 이제 패기가 나갔고 제가 패기를 먹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 심지어 맛도 별로 안 좋았군요. 맞아요. 그거를 6,900원이나 주고 팔다니... 너넨 정말 야가치다. 하나도 먹었어요. 이제 열흘 뒤에 그... 일본으로 도망가셔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거 아니죠? 사실 맞아요. 오케이. 뭐, 동상님 방송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혹시 해 있을 이마트24 관계자분께... 전해될지 안 전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콜라보 똑바로 해라. 맞아요. 도시락 반찬 좀 바꿔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애호박 그만 넣어. 주키니호박 그만 넣어. 난 호박이 싫어요. 현실적인 고민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진짜로요. 또. 그리고 저... 이거 하면 너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죠? 뭐가 하고 싶죠? 카메라 저를 당겨주세요. 지금 당겨져 있어. 당겨져 있어. 이거 보면 되나요? 네네네.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해. 뭔지... 이거 하고 싶었어요. 뭐야, 이게 다야? 일본...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일본 갈 준비 잘 하시고요. 네. 네. 항상 더 잘 되실 겁니다. 예. 안녕. 네. 진짜... 바이빠이. 바이빠이. 다음. 바이빠이. 다음 오세요. 어깨 나갔지? 거기 제자리예요. 바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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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바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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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멋있죠? 또 이상한 여자애가 들어왔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누구십니까? 어떻게 앉음? 여기 눌러. 누르세요. 이거 씻. 마우스로 누르시면 됩니다. 씻. 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요 저 올리에요 길을 잃으셨나요 이거 근데 올리가 뭐였지 나 이거 아는데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극혐이다 했어 아 오케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요 꽃님이에요 꽃님이 꽃님이님 하이하이 지금부터 거실에 어머님께서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목소리가 작은가 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꽃님님 최근에 뭐하고 사십니까 저요 저 짱바쁨 짱바쁨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뭐 때문에 바쁜지 저 일단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 뭐냐 뭐시기냐 그 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어떤 학원이죠 제가 또 자격증 네 어떤 학원이죠 저 저 성어학원 다닙니다 오 성어학원 다니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꽤 애니메이션 성어가 네 애니메이션 성어가 되기 위해서 성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제 꽤 다녔는데 뭐 좀 뭐 배운 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약간 우리에게 여기서 선보일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네 뭘 할까요 뭐든요 사실 시간이 늦어서 큰 소리는 못 내고 그냥 그런 거 배우거든요 나이 나이대에 나이대에 맞는 말투와 목소리 오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나이대에 말투와 목소리인 뭔가요 나이대에 말투와 목소리요 네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거 아무래도 제가 또 가장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건 모르겠고 바꿨을 때 좀 많이 티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아 아역 아역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런 거 오 남자아이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남자아이요 네 어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더 어린 거는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안녕하세요 오 약간 느낌이 다르네 아니면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박이다 저희 방에도 그 그런 거지 남자 어린애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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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안녕 코난 안녕 꼰님아 너 요구르트 좋아하니? 아 나 요구르트 엄청 좋아해 근데 왜 자꾸 이 병을 끼고 얘기하는 거야 너 MBTI 혹시 아이니? 아 부끄러워서 나 MB 아 내 MBTI는 INFP야 진짜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아 진짜 부끄럽다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왜 나를 안 보고 얘기하니? 오케이 이리 오세요 너무 예뻐서 고마워 잘한다 둘 다 잘하네 그런 걸 배우고 있군요 그런 것들 이제 좀 배우고 있어요 오호 또 뭐하고 있나요? 또 이제 아까 뭐 자격증? 사실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자격증이 좀 약간 뭔가 회사에 입사하고 막 이런 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단순히 약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오 뭐 따고 있습니까? 그 잠깐 조금 부끄러워요 근데 왜요? 뭔데요? 아니 그 조금 부끄러워요 뭐지? 뭘 따고 있는 거지? 뭐 사회에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되게 사회에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런 자격증 따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조금 제가 원래 막 취미로 하는 것도 조금 배우고 하고 싶어서 따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 기초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기초 과정이면 그게 뭐야? 그런 자격증이 있어? 자격증이 있는데 민간 자격증이고요 그 딸 수 있는 그 사이트 인터넷 강의로 따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좀 체계적이고 그게 인터넷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좀 더 뭐랄까 과학적이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격증 따시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자격증 따시면 저한테 디코 좀 보내세요 디엠 아니요 제가 제 유튜브 관리자 권한 드릴 테니까 아니요 제 유튜브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관리자 권한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 제가 유튜브에 관리자 권한? 네 관리자 줄 수 있거든요 정말 저한테 맡기셔도 괜춘? 제대로 된 그 뭔가 자연 순간이 딴다라면은 시청자들의 니즈와 이런 체계적인 그런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SNS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어 그래 그래 좋다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좀 시각이 좀 트이면 앞으로 발전하는 미래 사회를 살 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꽃님이님이 관리자하고 근데 네 난리 바가지네요 그 다음 친구분은 VR 맵 만들고 집안사업인데 집안사업인데 좋네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네 네 저 근데 진짜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입니까?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몸이 하나라는 거 음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저는 좀 저요? 네 저 음 지금은 막 뭔가를 딱 지금 하는 것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유가 되면은 외국어도 한 개 하고 싶고요 음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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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고 약간 그러니까 해보고 싶어요 시니어 액팅 스쿨 시니어 액팅 스쿨?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시니어 모델이나 시니어 배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요즘엔 또 그 연예인 연예인? 배우라는 게 사실 나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단 말이죠 어 그렇죠 되게 다양한 나이대에서 데뷔를 하시고도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제가 막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런 뭔가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음 아 뭐 엄청 많이 열심히 하시네 근데 그거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다 굴러가는 먼지들 다 끌어모으면요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좀 산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에너지가 너무 분산되지 않도록 네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눈앞에 있는 좀 목표 가장 가까운 목표는 뭡니까? 일단 성우시험을 빨리 붓고 싶어요 성우시험 이게 언제입니까? 올해 많죠 이번 이번 연도에도 벌써 두 번은 봤고 오 근데 이제 두 번은 응애인 상태에서 약간 경험삼아 제출한 거라서 그랬고 이제 앞으로 두 개가 앞으로 이제 결정된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나온 게 두 개가 이제 좀 좀 더 이제 전회보다는 좀 의미있게 봐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 그래도 한 1년 2년 정도는 보고 있어요 지금 2년 안에는 합격을 하고 싶다 이게 있는데 네 그 방송국마다 성우를 자주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3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유튜버야 근데 요즘 저한테 버튜버 하라고 유튜버 하라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봐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근데 저는 어 근데 그게 있잖아요 말이 해라 이거지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뭔가 시작하려면 좀 기초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고 싶단 말이죠 너무 야매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문제들 사소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들 예 그런 거를 다 떠안고 시작하자니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 뭐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스트리머 분 음 근데 저는 충분히 뭐 유튜브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접목시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진짜 근데 저 콘텐츠 아이디어 짱만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그 뭔가 그냥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너무 막 너무 갖춰서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안되고 그냥 한번 재미삼아 일단 해본다는 느낌으로 뭐 영상을 올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접근해보는 게 낫죠 근데 최근에 노래 노래를 마이크를 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 녹음을 겸사로 그냥 취미삼아 해보고는 있거든요 좋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네 그거를 근데 커버 영상은 사실 수익은 안되고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두 개쯤 올려볼까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예요 그럼요 이거 뭐 나중에 한번 그 저녁 시간대 이 사람 초대해가지고 무대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한번 날뛰기 한번 해봐야겠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보아서 막 노래도 부르고 난리치라고 한번 아니 아니요 어차피 뭐 여기 얼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 얼굴을 아는 분이 꽤 많단 말이에요 아무튼 생각보다 많던데요 좋네 재밌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죽을 때까지 좀 재밌게 사는 게 꿈이에요 많이 해보십시오 돈 아까우면 연애부터 때려쳐 감사합니다 저 연애 안 하는데요 뭐야 또 끝났어요 띠용스 띠용스 저 아 예예 끝나 예예 그렇습니다 여기 완전 프로 연예인이잖아요 여기 아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다 여기가 또 프로 연예인이란 말이야 아까 전에 또 우리 박사님이 프로 연예인으로서 한마디 해주셨었는데 그분 프로 연예인 맞아요? 그 사람 프로 게이머예요 맞습니까? 여기가 진짜 프로 연예인이란 말이야 우리 그 프로 연예인으로서 아까보는 또 남성분의 의견을 들어봤다라면 이 여자 프로 연예인으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 좀 이 자만추 연애 잘하는 비법 이거 뭡니까? 이거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를요 제가 네 진짜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만나냐 사람 도대체 응 다들 바쁘대 바빠서 못 만난대 근데 저 근데 다 진짜 진짜 저는 좀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렇게 바쁘다고 말하는 거는 간절함이 좀 부족하고 사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연애 뭐 간절해야 되나? 나는 연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시고요 안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사실 나는 남자 없이 못 살겠다 여자 없이 못 살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연애를 할 때 본인이 시너지를 얻느냐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더 좋으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연애를 하면 시너지가 진짜 많이 생기는 편이란 말이죠 좀 활기가 돋아요 그래서 연애를 좀 끊임없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연애가 나한테 에너지가 되는데 내가 연애를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바로 간절함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온니미님은 간절함과 그런 것도 있다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냥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마음을 먹는 행위가 뭐냐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마음을 먹는 행동이요 여기 앉아서 이분이랑 안 떠들고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그냥 그런 거 하세요 끝나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있잖아요 내가 봄만 되면 제가 저도 병이 걸렸는데 약간 스케이트보드병이 있어요 봄케이드병 봄에만 스케이트보드가 타고 싶은 그런 병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거를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걸 잡아요 그게 바로 연애의 기회 당신의 연애의 기회 그래서 이제 그런 동호회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당근마켓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그 동갑 친구분들 구하시는 그런 모임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 친구분들 이상한 어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위험하다고 네 어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당근이나 아니면 그 카페 같은 데 있어요 동호회 모임 그 인증된 카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시고 뭔가 사람이랑 이런 만남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바쁘고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예요? 본인의 매력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빠라바밤 빠밤 빠바밤 성대방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빠라바밤 이렇게 봐봐요? 빠밤 외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그 방구석에서 연애를 다른 사람들이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남들이 봤을 때 본인에게 예예 본인에게 여기서만 얘기를 해도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제가 여기서 막 떠들어도 제가 에너지 있고 활발해서 좋아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분쯤은 계실 거예요 그럼 그게 나의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매력이란 말이죠 그런 걸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 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티야 연애를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대가리로만 해 머리로만 하다니 쓰레기 같은 놈 본인의 이윤 아니 눈앞에 이상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윤 축으로만 연애하는 예쁘게 보여야지 거지 같은 지 시너지를 위해서 남자를 활용하는 이 약독한 독사 같은 것 나가 이거 아니 선생님들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게 저기 티셔츠 분홍 티셔츠 제 말 들어보세요 아 예예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나랑 퍼스널 컬러도 안 맞는 사람 메이크업 봐봤자 의미 있습니까 내 오른쪽 얼굴이 예쁜지 왼쪽 얼굴이 예쁜지 내가 웃었을 때 예쁜지 무포증했을 때 예쁜지는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본인의 매력을 잘 어필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어 자만추도 하는 거고 연애도 하는 거다 결국은 절실함과 노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군요 어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분도 유부남이시잖아요 아 뭐야 뭐하는 거야 저기 분홍 티셔츠 입고 머리띠 하신 분도 유부남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아하 지금 바로 이 방송을 보고있는 당신 후우 후우 당장 당근 켜세요 아 당근 하지마 당근 위험해 당근 위험해요 당근하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테니스 치세요 뭐라는 거야 오케이 좋았습니다 안녕 여기는 꼭 좀 잘 돼서 내가 좀 이용해 먹어야겠어 좀 잘 돼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는 여러가지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진짜 프로 연예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바위 수고바위 마지막인가요? 사자재리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활기차 보이는 이 아저씨는 서른아홉 살이다 대구에 삽니다 대구에 사는 서른아홉 살 사자재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방은 아저씨들이 제일 신났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좀 뭐 하셨습니까? 어? 일단 샀습니다 많이 많이 주무셨다고요 잠을 못 자서 나하 네 오늘 많이 찾고 그전에 계속 게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뭐 하셨습니까? 라스트 에폭이랑 네 헬 다이버즈랑 로하요 네 왜 그런 음악이 나온거지? 잠깐만 대구사는 서른아홉 살 이 아저씨는 라스트 에폭 로스트 아크 헬 다이버즈를 하루 종일 했다고 한다 오늘 하루 종일 했어요 진정한 프로게이머가 여기 있었다 나쁜게 아닙니다 나쁜게 아닙니다 맞죠 맞죠 좀 재밌었나요? 재밌습니다 세게 다 재밌습니다 오 라스트 에폭 생각보다 네 디아블로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 재밌었다 디아블로가 그렇게 됐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네 체생창에서 한가지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탑신병자를 탑병신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해달라고 하네요 그게 제가 롤을 잘 못하는데 아 예예 그때 푸꾸빵님이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 아까 했으니까요 그 분이 예전에 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자꾸 그 탑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제일 나을까 해서 병신이 된 거니까 아니 탑을 얼마나 혐오해야 이게 탑신병자 뭐가 맞는 거죠 탑병신은 이거 제가 근데 탑이라서 예예예 탑이란 포스라거든요 어호 그래서 탑이 좀 탑케넨만 했습니다 탑케넨 아 일단 한타에 도움되는 거 하셨네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죠 그렇죠 그렇죠 탑케넨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하는 블레이 음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사는 자리님도 최근에 연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빠라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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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긴데 제가 이전까지 조금 길게 연애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예 6년 동안 연애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맞춰주는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음 저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오 또 맞춰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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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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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냐아냐 다음 트랙 빠바밤 빠밤 빠밤 다음 트랙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시 이제 솔로로 돌아오셨네요 네네 그냥 편하게 살려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또 네 참도 하고 어쩐지 내가 아 제가 또 잘못했네요 애초에 하루에 라스트 해폭이랑 헬다이버즈랑 로스트하크를 다 했을 다 했다 그랬을 때 제가 바로 거기서 알고 알잘딱 안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대충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울지마 울지마 아 BGM 이상해요 편한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자잼 최근에 좀 재밌는 일 없나요? 아 BGM 신나는 일 재밌는 일이요 있을까요 이게? 없나요? 뭐 딱히 근데 요즘에 네 밖에 나가지 않아서 오케이 그럼 뭐 고민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정말 집에만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고민요 네 게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사놨어요 지금 할 게임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시간을 너무 쪼개야 되는데 잠도 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왜 야 잠깐만 울지마 울지말라고 아 나 인간 인간격장 구금을 깔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나 오케이 BGM이 이상한 것 같아요 봉타님 요새는 요새 최대의 고민은 너무나도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무슨 게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맞죠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 음 저도 근데 그 고민을 좀 합니다 요새 그 방송에서 사실 뭐 2부에 이제 메인 콘텐츠들을 하고 1부에 뭐 데바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이 해결책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뭐 사연자리님은 어쨌든 본인이 즐기는 용도니까 가장 재밌는 거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긴 한데 네 로스트하크를 버리세요 제가 엔딩을 잘 못 봐요 그 로스트하크 맨날 숙제하러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숙제하는 거잖아 맨날 근데 로스트하크가 요즘 책은 좀 재밌어요 요새는 바뀌었대 로스트하크는 디렉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게임이 잘 나가고 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바뀌어서 잘 나간 게 아니라 디렉터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기존 디렉터가 좀 유명한 분이셨죠 그거 안 세우는데? 그 디렉터님이 이어서 하는데도 잘하고 있어서 맨날 그 어디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이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롤하는 애들은 걸러야 된다 이런 거 있지만 요즘 나이 먹거나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로스트하크를 하는 남자는 걸러라 이거야 아니죠 술이랑 던파가 있는데 아니지 그거는 좀 그렇지만 이 로아하는 놈 걸러라는 게 이게 거의 국룰이에요 이거 저 처음 듣는데 그런 말이 있나요? 처음 듣습니다 이거 걸러지게 가장 먼저 그 걸러질만한 걸음망 1순위 대상이에요 지금 4차자리님 아니요 아니요 던파 던파 메이플이 있기 때문에 로아는 조금 로아끼들이 이게 문제지 로아는 근데 19세끼 로아 누가 욕하면은 다들 이제 갑자기 메이플이랑 이거 끌어옴 그러더니 메이플을 걸고 넘어지는 아하 그렇죠 매우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죠 로아 해보셨습니까? 어? 저 처음 듣는데? 링크를 한번 나중에 좀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 구글에다 한번 검색만 해보셔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로아 걸음 이렇게 하면 되나요? 로아 걸음만 로아 하는 남자로 한번 검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새 또 뭐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고민도 좋고요?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하고 싶은 말 네 제가 데바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피지컬이 안 돼서 그래도 그전에 데바데 우리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꽤 자주 하셨었잖아요 참여도 하시고 이게 너무 심장이 조금 무리가 하더라고요 공포 게임을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음... 아니야 그래도 게임을 곧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금방 늘으셨었는데 그때 이게 그 좀 살인마 막 숨어있는 살인마 만나면 네 못하겠어 게임 동공이 막 지진 나오고 막 손 막 떨리고 이렇게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 좀 시간 채워지면 어떻게 극복을 네 시간 채워지면 좀 괜찮아져요 아... 나중에는 그렇게 막 시간이 문제였군요 막 그렇게 막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놀라는 건 있지만 막 그렇게 막 엄청 무섭거나 이런 거는 좀 줄어듭니다 나중에 근데 봉탕이 방송 보면 맨날 800시간 하시는 분도 거울 씻고 나오면 막 놀라서 소리를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5천시간 브론즈들이 게임하니까 그러는 거고 아... 내다 버린 800시간? 네 아... 네 게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한 200시간 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곧잘 하잖아요 게임 그런 분 계시죠? 계시죠? 맞습니다 도전하세요 그런 분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립니다 화자리님 이제 지금 VR 이거 끝나면 뭐 하실 겁니까? 라스트 퇴폭 오늘도 대구에 사는 사모 씨는 새벽에 폐지 게임을 한다 근데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추천드릴게요 혹시 내일 출근 안 하십니까? 라스트 퇴폭 습니다 습니다 아... 아우씨 빠바바밤 빠바밤 아니 bgm 이상하다니깐요 이 bgm 아니야 오케이 저도 지금 그 게임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제가 후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같은 거 좀 그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그... 저도 근데 맥스럴 보고해서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뭘 보고해서요? 근데 재밌다고 재밌는 거 같아요 지금 맥스롤 맥스롤 맥스롤이 뭐예요? 그... 커뮤니티? 인터넷 그... 빌드 사이트 아... 네네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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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머딤 그... 로망 아시죠? 해머딤 이제 이 아저씨를 그만 보내줘야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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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사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어디서... 고라님 다음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피드백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나님 예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이제... 어... 모르겠어요 하하... 생각이 많아지네요 왜요? 예? 무슨 생각이 많아집니까? 아니 그냥요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저는... 글쎄요 좀 열심히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급격하게 코나님이 텐션이 낮아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게 그 아까 꽃님이님의 고민 상담 이후죠? 어... 아니요 그냥... 어... 그냥 전반적으로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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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될 거예요 코나님도 연애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 그럼요 아... 저거 연애는 할 생각이 없는데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연애한다고 하면 팔려고 그랬어요 일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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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코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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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예... 참여할 수 있는 거지만 VR은 이제... 뭐 이것도 근데 아이디 만들고 들어오는 건 똑같긴 한데요? 이제... 뭔가... 눈앞에서 캐릭터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좀 더 그 사람하고 얘기한다라는 느낌이 좀 더 드는 건 있어가지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뉴비 분들도 많이 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얘기해 보시고 이런 거 많았거든요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또 많아 음... 앞으로 뭐 전대나 고민상담이나 이런 거는 좀 그... 여기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랑 그냥 하는 거니까 뉴비 분들의 약간 입문하는 곳으로도 생각하고 있어요 VR 좀 같이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아무나 와도 돼 아무나 아무나 신축하고 저한테 참가 신청 그냥 걸면 됩니다 아시겠죠? 흠흠흠 맞아 이거 앉으면 거북목 돼 이거 봐 이게 아마 이러고 앉아서 그래 원래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러면 제가 앉은 걸로 안 돼요 이 캐릭터 만들어주신 분이 캐릭터를 삐꾸루 만들어져 삐꾸루 만들어줘가지고 앉질 안해 뭐야 나만 서있어 난 그래서 앉아서 누르면은 이렇게 모가지가 앞으로 나와요 앉는 자세가 굉장히 삐딱하니 이게 아마 내 자리인가? 맞네 봐봐 이렇게 돼 모가지가 그냥 앉는 거 누르면은 서있어 예은병 알아주 그냥 아까 박사님은 반쯤 눕던데요 저 사람은 애초에 캐릭터가 저 사람도 이상해요 몸 안 하면 이렇게 약간 누워있어 몸 안 하면 눕더라고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요것도 조금 그 가다듬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방에 시참하시는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랑 그냥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서 앞으로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e 안녕 감사합니다.